저 좀 적셔주세요 더 적셔주세요 더요 더 간단하게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권쌤입니다 오늘 게스트분 모시고 무슨 머리 할지 여쭤보고 바로 진행해드릴게요 덥수록한 머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여기 모델분은 뿌리펀만 진행해갖고 약간 시술 후 에즈펌 느낌으로 시술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뒤에 부분 보시면은 고개 살짝만 숙여 볼게요 여기 고객님 같은 경우는 옆에 제비추리가 있어요 제비추리 같은 경우가 머리가 몰림 현상이 있는데 이거를 따옴펌으로 교정을 해갖고 모양을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화이팅 고객님 같은 경우가 돌아가고 싶어서 신촌을 못 가, 학교는 못 가 혹시 너와 바주칠까 너를 보며 눈물이 터질까 봐 무대를 한잔하자고 오신며 불러둬도 난 안다 아니 죽어도 못 가 자졌랐었던 결혼했었던 두 번의 것과자고 그립던 네가 나는 그립던 숙발되진 그 얼굴로 날 사랑한다 했었던 그곳에 내가 어떻게 가니 오늘도 우리 나를 그리워 운나와 또 운나와 아직 많이 오고 싶나 봐 어디서가 나처럼 운가 또 운가 그런 나를 낳아주칠까 신촌을 못 가 한글자락 남 consolidated 바라는 알림 설정 화이팅!